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아 이번 시간에는요 자 짧은 시간 동안 알아두면 실기 공부할 때 도우미들은 아 유익한 지식 하나 자 오늘 알아볼 내용은 뭐냐면 양수 펌프 한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실기 공부할 때 양수 펌프에 대한 문제가 좀 나오거든요 자 양수 펌프 문제 잘 나오니까 우리가 한번 양수 펌프에서 알아보면 양수 펌프란 게 뭐죠 자 요 그림 볼까요 여기 전동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펌프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떤 물이 올라가는 어떤 관이 있을 거야 자 위에 상부에 요 물탱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전동기 갖다가 회전시켜서 펌핑하게 되면 요 밑에 있는 물이 이제 펌핑돼서 양수돼서 올라가겠죠 이게 양수 펌프에요 그래서 양수 펌프라는 게 밑에 있는 물을 갖다가 어떤 높이까지 끌어올리는 거죠 그걸 다 우리가 양수라고 하거든요 자 우리가 양수 펌프가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사는 아파트 그러니까 물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하에 있는 물을 그리고 수도관에 있는 물을 갖다가 우리가 옥상에다 끌어올려야 돼요 물탱크로 그랬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물탱크에 있는 물을 써야겠죠 그죠 그게 이제 양수 펌프가 필요한 이유거든요 자 그러면 이 양수 펌프에서 우리 문제에서 나올 만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요 이 양수 펌프용 전동기 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양수 펌프용 전동기 용량이라는 게 pkW거든요 자 그러면 양수 펌프에서 이 전동기 용량이 왜 필요하냐 자 생각해 보세요 낮은 곳에 있는 물을 어떤 높은 곳에 끌어올려야 돼요 그럼 뭔가 힘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 펌프를 갖다가 하기 위한 전동기가 어떤 충분한 용량이 돼야지 충분하게 힘을 내서 물을 갖다가 끌어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구의 중력을 이겨서 반대로 물을 갖다가 끌어올리는 건 말이야 상당한 양의 힘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전동기 용량은 어떻게 산정하느냐 자 생각해 보세요 전동기 용량은 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물의 양 우리가 물의 양을 갖다가 큐라고 표현하면 물을 갖다가 끌어올리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만약에 물의 관이 굵어서 많은 양의 물을 끌어올린다 그러면 더 많은 힘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전동기가 커져야겠죠 그 다음에 또 이 물을 끌어올리는 높이 우리가 이 물을 끌어올리는 높이를 갖다가 우리 양정이라고 하거든요 이 양정이라는 게 물을 갖다가 어느 지점까지 끌어올리는 높이를 말하는 거야 그 양정이 물의 높이가 H라고 한다면 그죠 이 Q가 크면 클수록 물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다음에 물을 끌어올리는 높이면 높을수록 그만큼 전동기가 많은 힘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우리가 전동기의 어떤 용량을 구하는 식은 이런 식이 있어요 자 근데 전동기 용량을 구하는 식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식은 P는 9.8 QHK 나누기 2타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P는 QHK 나누기 6.12의 2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즉 위에 첫 번째 식은 9.8 분자에 9.8 들어가고 밑에 두 번째 식은 분모에 6.12 들어가요 사실 이걸로 구하나 이걸로 구하나 답은 똑같이 나올 텐데 그러면 어떤 공식 써야 되나요? 라는 문제가 생기죠 자 이 두 식에서 Q라고 하는 것은 물을 높이 올리는 물의 양 그죠? 양수하는 물의 양 그 다음에 H라는 건 물의 높이거든요 그럼 따라서 두 식 똑같이 물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Q값이 크면 클수록 그 다음에 H값이 크면 클수록 이 물의 양과 H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전동기 용량은 더 큰 용량이 필요하다 그죠? 그건 공통점이고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K가 뭐죠? K가 이 K라는 게 뭐냐면 여유계수예요 그럼 여유계수가 왜 필요한가? 자 생각해 보세요 Q하고 H에 해당하는 그 전동기만 우리가 용량으로 결정해야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겨울철 같은 때 물을 갖다 뿜어올릴 때 겨울철 물이 약간 얼잖아요 그러면 이 물의 수관에 이 물의 마찰력이라는 게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힘을 갖다 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동기가 부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유계수 K가 없다 그러면 전동기 여유계수 K 없이 전동기 용량을 선정해야 되면 전동기 용량이 부족하면서 물을 갖다 충분히 끌어올 수 없는 양수의 기능을 못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 좀 더 크게 전동기가 늘리자는 게 여유계수거든요 자 그 다음에 효율은요 분모에 있는 이 2타가 효율이거든요 자 효율은 왜 나눠줘야 돼요? 자 이 전동기하고 펌프가 효율이 100%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100을 보냈는데 그죠? 전력 갖다가 100을 보냈는데 여기서 100이 나오겠냐고요 얘가 만약에 효율이 80%라면 여기서 100을 보내주더라도 여기서는 80%밖에 힘을 못 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100의 힘을 내려면 여기서 100을 보내주면 안 되죠 만약에 효율이 80%라면 여기서 100을 내려면 최소한 여기서 120을 보낸다든가 그래서 원래 필요한 힘보다 여기서 더 많은 용량으로 해서 보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20을 보내주면 효율이 80%면 0.2만큼 떨어지면 얘가 이제 10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100을 내려면 입력을 더 많이 집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효율을 나눠줘서 더 높이 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험생마다 헷갈리는 부분이 효율을 곱하는 거 아닌가요? 절대로 양수 펌프에서는 효율을 곱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위의 식이든 밑의 식이든 효율을 나눈다 그죠? 그래서 이 전동기 용량과는 식 두 식에서 공통적인 게 Q는 물의 양이고 그 다음에 H는 물의 높이고 그죠? 물을 끌어올린 높이고 K는 여유계수고 E는 효율이에요 근데 이제 남은 게 뭐냐면 이 두 전동기 용량 식에서 위의 식과 밑의 식 차이가 뭐냐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자, 정리해볼까요? Q라는 게 양수량이죠 물의 양이거든요 근데 위의 식을 내가 쓰겠다 한다면 이 Q라는 게 단위가 달라요 양수량, 메타 3승 메타 3승은 물의 양이죠, 채죠 근데 메타 3승, 세크 그러니까 메타 3승, 세크니까 뭐겠어요? 세크라는 게 우리가 1초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 식을 쓸 때 이 Q라는 것은 양수량이 단위가 메타 3승, 퍼 세크 즉, 1초당 물의 양이라는 뜻이고 만약에 밑의 식을 쓴다고 하면 이 Q라는 것이 이 두 번째 단위 메타 3승, 퍼 MIN MIN이 뭐죠? 얘가 민, 즉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식에서 Q라는 것은 초당 양수량이고 두 번째 식에서 Q라는 것은 분당 양수량이에요 그래서 문제력권 따라서 초당 양수량이 주어지면 이 식을 쓰는 거고요 분당 양수량이 주어지면 이 식을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H라는 것은 양정이고 그 다음에 K라는 것은 요유계수고 내가 좀 전에 설명해 드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탈한 것은 펌프 효율이에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식이나 두 번째 식을 써서 이제 우리가 전동 용량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양수 펌프 우리 시험에서 잘 나오는 내용이 제가 정리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했던 내용을 참고로 해서 한번 실제 문제 풀어볼까요? 2022년도에 2회 전기기사 실기 10번 문제예요 지피면상 10m 높이의 수조가 있다 그러니까 양수 높이가 10m라는 뜻이고 자, 이 수료에 초당 가장 중요한 게 분당이 아니고 그죠? 초당이에요, 초당 1초당 자, 초당 1m 3승의 물을 양수하는데 필요한 펌프용 삼상 농용유도는 게 삼상 전력 공급하고자 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펌프 효율이 70%고 펌프 쪽 동력이 20% 여유를 준다고 그랬어요 여유값도 있어요, 그렇게 펌프용 삼상 농용유도는 게 용량을 구해보시오 자,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내용을 봤듯이 전동기 용량 구하는 식이 양수 펌프 용량 구하는 식이 첫 번째 식 있고 두 번째 식 있어요 자, 이 문제에 맞는 식은 첫 번째 식이에요, 두 번째 식이에요 자,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의 차이가 뭐예요? 양수량이 1초당 주어졌느냐 1분당 주어졌느냐 근데 문제에 아까 봤듯이 1초당이었어요, 초당 따라서 이 문제에서 풀이는 첫 번째 식이 이 풀이에 맞는 거죠 자, 여기 정해볼까요? 9.8, 그 다음에 Q 초당 양수량이 1m 3승 그 다음에 양수높이가 10m 자, 그 다음에 여유계수 K가요 지금 봤더니 펌프축 동력에 여유계수를 20% 20%면 0점이 아닌가요? 0점이면 0점이면 줄이는 거잖아요 그건 여유계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20% 더 여유를 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기준 100% 상태에서 그 100%에서 20% 더 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00%에서 20% 더 두니까 120% 된 거죠 120%는 뭐예요? 1.2가 되겠지 1.2배 그러니까 20% 여유도 준다는 얘기가 여기 0.1을 더 둔다는 얘기예요 1에 비해서 자, 그 다음에 효율은 0.7이고 따라서 이거 계산만 하면 아주 비교적 손쉽게 이 문제의 풀이 계산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전동기의 용량은 168kW 이상만 쓰면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번 수업에서는 제가 실기에 도움되는 내용 중에서 하나 우리 시험 문제의 실기에서 자주 나오는 그 내용 양수 폼프에 용량 구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